그러니까 애초에 뻥까를 왜 치냐? 언니 너 아직 용필 오빠 좋아해? 미쳤냐? 쥐새끼 같은 기자 하나 돌아다닌다. 얘 좋은 애 맞아. 그래! 우리가 좋은 애 친구다! 저는 진짜 미쳤나 봐. 너 거기에 있어! 거기! 술! 많이 사와! 며칠 할게요, 내 맞다! 땀처럼 대박 났다! 언니 분한테 미쳤네! 안 볼 편해? 삼돌이 보는 거? 왜 불편해야 돼? 조용필, 너 나 알아? 네가 날 다 안다고 생각하냐? 넌 뭔데 참견이냐? 아, 네 첫 남친!